안녕하세요. 파크랜드 모델 조인성입니다. 지금 여기는 파크랜드 가을광고 촬영 현장입니다. 어떻게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. 남자의 계절, 가을이 왔습니다. 가을하면 생각나는 게 트렌치 코트인데요.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파크랜드에서 나오는 트렌치 코트입니다. 컬러는 컬러, 디자인이면 디자인, 그리고 착장감까지 아주 팔방미인의 트렌치 코트일 것 같습니다. 올 가을 파크랜드 트렌치 코트와 함께 멋진 가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. 저는 파크랜드 광고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을에 파크랜드 트렌치 코트와 멋진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